지금 지그 거치대에서 지그를 하나씩 기계에 장착을 하네요 저렇게 X축으로 얹는 지그는 위에다가 판을 올려놓고 양쪽에서 축가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꼽은 것은 통합지그라는 겁니다 기계 한 대에서 저 지그 하나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그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길이가 긴 보조지그 보조지그에다가 감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그들을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거죠 요거는 보조지그지만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거 하나를 특화되게 세팅을 해 놓는 그런 지그입니다 지금 12mm 엔드밀을 장착해서 아마 사계 짜임을 할 것 같네요 저렇게 12mm 엔드밀은 이렇게 롱 엔드밀, 쇼트 엔드밀 이렇게 길이가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깊게 파야 될 적에는 롱 엔드밀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짜임이나 이렇게 깊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쇼트 엔드밀로 해야 훨씬 더 정교함이 우수합니다 지금은 사계 짜임의 센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센터를 찾고 있고요 지금은 사계 짜임의 센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센터를 찾고 있고요 지금은 방지악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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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정확하게 센터에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 주시는게 제품을 뽑아 낼 때 양쪽 귀가 정확하게 떨어지죠 지금 간격지거를 이렇게 풀어서 센터에 맞춰 놓고 저렇게 렌치로 고정만 시켜 주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미 홈이 파여져 있는 거기다가 걸어서 이렇게 밀링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혼가공을 하고 있네요 이 엔드밀은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서리를 정리를 하실 때는 시계방향으로 작업을 하셔야 목재 끝에 이발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8장의 사계자임을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요 최대 12장까지 3세트까지는 별 무리 없이 가공이 가능하니까 서랍재나 이렇게 작은 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기계보다도 빠르지 않나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세팅되어 있는 간격지거를 필요한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항상 세팅할 때마다 치수를 맞추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처럼 한번 이렇게 지글을 빼내고 또 다음 지글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정도는 그냥 20초 20초면 다 긁어버리죠 이제는 빼내서 조립을 할 것 같습니다 재료만 재단이 되어 있다면 저희 기계에 장치를 해서 이렇게 사계자임을 지금 8장을 긁어서 조립하라 하는데 저는 상자 2개는 2, 3분? 1, 2분? 그 정도면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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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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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ed. Means. 지그를 보시면서 운영하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대학인이 지그를 잘 타고 도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지그 중심으로 작업을 하셔야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 될 거라고 항상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도브테일 란을 써서 저런 지그를 돌리실 때 항상 들어올 때 시대 방향으로 도니까 들어올 지게는 왼쪽으로 깎으시고 나갈 지게는 오른쪽으로 깎아주는 그런 요령이 꼭 필요합니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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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장교하게 들어가죠. 이런 도브테일, 안수문 주먹장 역시 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하거나 약간 여유있게 들어가게 하거나 0.1mm씩 이렇게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기계를 쓰시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테이프 한 바퀴를 더 감느냐 안 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장부가 들어갈 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과 조금 느슨하게 들어가는 걸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다시 이렇게 좀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테이프를 잘 이용하셔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촉가공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교육 채널에 보면 이제 저희 인가장하고 한피디가 이런 교육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 베어링으로 촉을 이렇게 베어링 사이즈대로 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mm 베어링을 태우면 10mm 촉. 22mm 베어링을 태우면 22mm 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거 계산을 대는 공식이나 이런 것도 교육 팁에 많이 올려놨지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베어링 치수대로 제품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mm 촉을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판지 하나에 이렇게 촉을 여러 개를 치그로 세팅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mm 같아요. 베어링 순서가 바뀌었네요. 가끔씩 저희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촉박음을 했을 때 정치수가 아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2mm로 돌렸는데 11mm가 나오고요.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 전화가 이렇게 가끔씩 종종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스피들 유도장치 대안이 꽂히는 그 스피들 유도장치에 프로파일 옆에 볼트를 꽉 조아주셔야 됩니다. 스피들 유도장치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리는 만큼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수가 잘 안 넣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벤치로 이렇게 튼튼하게 꽉 조아주시면 정확한 치수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역시 이렇게 촉가공 하실 때도 이렇게 완전히 숙달되신 분이 아니면 제품을 보지 마세요. 제품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베어링이 지그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지그를 안 보고 제품만 봐도 쉽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될 때까지는 지그를 타고 도는 모습을 봐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계가 이렇게 촉을 가공할 때 가장 길게 촉을 가공할 수 있는 깊이는 한 80mm까지 가능합니다. 롱엔데미를 뽑아서 80mm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120mm나 이렇게 촉을 진짜 길게 가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반 저런 하이스 날 가지고는 물입니다. 그래서 초경 날을 아주 긴 롱엔데미를 준비를 하셔서 가공을 하며 120mm까지도 가능합니다. 연기 가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팅되어 있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직으로 가공을 하시면 베어링 사이즈대로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연기 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재료를 저렇게 물려놓고. 지금 12mm 엔드밀로 이렇게 연기 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Y축으로 들어가는 저 직어가 12mm 사계자인 직어입니다. 12mm 엔드밀로 이렇게 장보 가공을 하실 때는 12mm 사계자인 직어를 Y축에 걸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저런 초가공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걸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번 영상을 보시고 12mm 엔드밀로 사용하실 적에는 12mm 8mm 사용하실 적에는 8mm 사계자인 직어를 Y축에 걸고 작업을 하시면 양쪽 날개, 치수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장부 촉은 12mm 가 가공되게 나오겠죠. 항상 엔드밀로 목재를 이렇게 가공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계 반다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모서리에 이바리가 많이 생기니까 꼭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국의 아이디어를 줄여주시는 모든 게 불가능한 אר피아 하는데요. 지금은 저는 그냥 목자를 다 긁어내고 이렇게 압장부를 타는데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같은 길을 이용해서 45도를 조금 여유있게 자르시고 갖고 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 가공하는 목재는 레드보쿠입니다. 항상 이렇게 센터 가공을 하실 때 이렇게 다들 잘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계산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재료 두께에서 엔드밀을 빼시면 됩니다. 12mm일 경우에는 재료 두께에서 12mm를 빼시면 나머지를 양쪽 날개로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압장부 파는게 불과 몇초만에 끝나네요. 저희 기계의 장점이라면 치그 위에 세팅을 하고 가공을 하는 거라서 치그만 세팅을 잘 해 놓으시면 저렇게 직각을 완방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공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지금 현재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맞춤 가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기계에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구 만드는 소목일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목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장부들을 가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기계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기능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연머신을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잘 뵙겠습니다.